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인천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접촉자 1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중구청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중구는 지난 2일 확진자가 나오자 같은 부서 직원과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고,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3일 오전 11시 기준 3,8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양구 요양원 관련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